여기는 PMB 일렉텍이네요 여기 홈페이지도 운영하시네요 아 부저 얘네들은 인덕터 슈퍼캡? 아 슈퍼캡이네요 슈퍼캡 작은 스피커들 취급하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아 이것도 저거 부저네요 부저 피해조 부저 스피커들 아 스피커들 아 마이크로폰 부저 마이크로폰 음 자동차 그 행한 사이렌인가 본데 음 이건 어떻게 쓰는거지 이것도 부저인가 피해조 엘레먼트라고 되겠네 스피커 스피커만 파는 데가 있구나 지금 켜고 예 이렇게